제가 잡지를 만들었어요. 아 진짜요? 이게 꺼내서 어? 이렇게만요? 아니 펴보시면 돼요. 대박이다. 하이컷 아시죠? 네. 하이컷 따라서 펑커스가 한 거야. 봉이컷. 사다리는 뭐지? 네. 가지고 다니면. 뭐가 있다든지. 먼 곳에서도. 네. 먼 곳에서도. 항상 다물여고. 그래서 잘. 어차피 뜰 때 또 막. 죄송합니다. 분발하겠습니다. 等等. 보시니까 어떠세요? 네? 뭐 시니까 어떠세요? Sorry. 재밌어요. 멋있어요. 연애와 관련해서 그다지 좋은 때가 아니네요. 피리 조심하셔야 돼요. 당신들이 쓴 거죠? 맞아요. 아니에요. 진짜로? 실제 지금 현재 운이 쉬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세요. 시식도 조심하셔야 돼요. 아니네. 믿을 뻔했잖아요. 잘 봤어요. 제가 꼼꼼히 볼게요. 한 분 더 있거든요. 혹시 보다가 빡치셔서 찢어버렸을까봐 여분으로. 고작 두 개? 다음에는 좀 많이. 그렇지, 너무 막하게. 죄송합니다. 다시 넣어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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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